오늘 오전 11시쯤 전남 여수시 소호항. 방파제를 따라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1톤 트럭이 갑자기 바다로 추락합니다. 툭 튀어나온 시멘트 구조물에 부딪혀 방향을 잃은 겁니다. 60살 여성이 몰던 이 차량에는 64살에 또 다른 여성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트럭이 방파제로 진입하던 차량을 피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그런데 이를 목격한 맞은편 차량 운전자 48살 김진훈 씨가 재빨리 바다로 몸을 날렸습니다. 옆에 있던 철제 의자로 트럭 유리창을 깨고 여성 운전자를 먼저 밖으로 끌어낸 뒤 다시 바다에 뛰어들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다른 여성까지 구해냈습니다. 김 씨는 평소 강직성 척추염을 알아 몸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20분 동안 혼자 사투를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출동했을 땐 피해 여성들이 작업용 바지선 위에 모두 구조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저체온증에 호소했을 뿐 119 구급차에 실려 무사히 이송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깨진 유리 파편에 손에 다쳤습니다. 119에 신고를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급박해가지고 그분들은 돌아가실 사항이고 제가 먼저 구조를 하는 게 먼저라 생각해서 사람이 그렇게 빠져있는데 뭐 생각할 결일이 있습니까? 해경은 몸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구한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아멘